안녕 안녕 나는 삐뽀삐뽀 루피야 안녕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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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는 엠버야 어제 밥 먹다가 여기 다쳐서 이거 붙였어 아 이거 봐 속상해 왜냐면 어제 고깃집에 갔었는데 어 갈비를 먹다가 불판 옆에 있어서 입이 이렇게 됐어 아 속상해 붙여야지 아 근데 오늘은 뭐하고 놀까 오늘은 내가 거북이 구경 시켜줄까 어이 거북이가 어딨어 진짜 우리집에는 살아있는 거북이가 있어 에이 루피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내가 그럼 진짜 살아있는 거북이 보여줄까 으 보여줘봐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꿀벅아 꿀벅아 우와 우와 나는 꿀벅이다 나는 꿀벅이다 우리집엔 진짜 거북이가 있다고 와 움직인다 와 움직인다 거북이가 와 진짜 거북이가 있다고 와 염녀념 루피 안녕 루피 안녕 나 자고 있는데 나 왜 깨웠어 아니 글쎄 엠버가 거북이 있다 그러는데 믿지를 않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일부러 좀 깨웠어 미안해 오 엠버야 나 졸려 죽을 것 같은데 난 자면 안돼 어 그래도 조금만 얼굴을 조금만 보여줘 알았어 그럼 이렇게 얼굴 조금만 보여줄게 오 졸려 죽겠다 오 자고 있었는데 오 오 자고 있었는데 오 여기 만지면 좋아한다고 이름은 꿀벅이야 우리 꿀벅이는 여기 만지면 좋아해 이렇게 여기 만지고 여기 만지면 좋아한다고 꿀벅이 안녕 오 졸려 도망가야겠다 빨리 자러 가야지 오 너무 졸려 도망가야겠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오 거북이가 여러분들은 거북이가 느리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진짜 느려요 거북이는 빨리 가질 못해요 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갑자기 정신이 없네 막 오 오 뿅 자고 있었어 꿀벅이 오 자고 있었어요 오 완전 졸려 죽겠는데 눈 감고 있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오 응 아저씨가 깨웠어 아저씨가 깨워서 응 여기 있는 거야 오 오 목을 막 흔들네 오 와 우리 꿀벅이 등껍질이 너무 이쁘다 그지 아 꿀벅아 미안해 이제 들어가서 자도 될 것 같은데 아 안녕 꿀벅아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자 오 알았어 오늘은 일단 들어가야겠어 너무 피곤해 오 너무 피곤해 안녕 다음에 또 봐 엠버야 삐우 삐 뽀 삐 뽀 삐 뽀 삐 뽀 삐 뽀 어 엠버 다음에 또 볼 수 있어요 오 그럼 다음에 또 보지 나는 집에 맨날 맨날 있는데 알았어요 엠버 와 진짜 신기하다 뽀뽀 해도 돼요 오 뽀뽀 해봐 쪽 으 으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구요 꿀벅이랑 뽀뽀 했네 나 루피랑도 뽀뽀 해줄 수 있어 꿀벅이 kommer 또 뽀뽀 하라고 저 뽀뽀 쪽 으아아아 아으 뽑아 했다구 자 그러면은 꿀벅이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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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